자 그럼 이제 이더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알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더리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주에 딱히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이유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그에 대한 근거도 설명드렸지만 왜 그랬냐면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 돼요.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 이더리움이 ETF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첫 번째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은 저점을 이탈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때의 저점을 이탈했어요. 이더리움은 이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종가기준이에요 이게. 그만큼 얘가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ETF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상승을 했죠. 이 상승을 했을 때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데 이때 시점이 ETF가 거의 승인이 확실시 됐던 때고 이 3번 정도의 움직임이 승인이 됐을 때예요.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 점점 뭔가 달라지고 있죠. 첫 번째만 해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뭔가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을 때 딱 이 하락폭이 기술적 반등치에서 저항이 걸렸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넘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더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을 만들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점을 테스트했어요. 두 번째 고점을. 근데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죠? 완전 침체됐죠. 네.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움직임을 보고 굳이 이더리움을 사야 될 필요가 없다. 지금 사는 거는 딱히 안 좋은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난주는 되게 좀 간단하게 ETF라는 재료가 소멸이 됐으니 좀 지금 살만한 때는 아닌 것 같다. 차익실한 매물을 좀 많이 나올 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종목에 좀 좋은 어떤 이슈 그리고 좋은 움직임을 보였을 때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이런 움직임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얘가 비트코인 대비 더 어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차트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그랬듯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되게 좀 더 많이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점프 트레이딩. 마켓 메이커에서 엄청나게 팔아지 끼고 있죠. 그런 좀 굉장히 안 좋은 매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패닉셀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봤던 구간 자체가 이 자리거든요. 2545에서 2370달러 이 정도 구간을 저는 좀 주의깊게 봤어요. 여기서 이제 하락했을 때 미리 좀 구워놓긴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을 벗어나고 더 이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단등이 강하게 나온 지점이 어디냐. 2100달러거든요. 2100달러가 여러모로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이 상승 과정에서 저항을 받았던 이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곡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이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지지를 받고 지지 전환이 확실히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 크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지지선은 매몰대 관점도 있지만 이 피분화치 기준에서 봤을 때 저점과 이 고점 대비했을 때 1.618 자리예요. 1.618 자리가 보통 이 추세가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을 때 최대의 조정 하락호인 경우가 이제 1.618 보통은 1.236에서 1.382 정도 구간에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보통 정상적인 조정이 나오면 근데 과하게 나왔죠. 페닉셀이 나왔잖아요. 근데 페닉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618에서 일단 강한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일단 이거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반등이 충분히 나와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나와줬다. 확실하게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중요한 지지선은 2,100달러예요. 2,100달러? 네. 2,100달러를 이제 추가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100달러 추가 이탈하면은 되게 크게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동시에 이 말은 뭐가 되냐면은 2,100달러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지지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현물매수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좀 주의깊게 보시는 분들은 2,100달러를 주요 지지선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온다는 관점을 보고는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더리움도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고 이제 변수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점퍼 트레이딩 같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매도 이슈 그런 매도 변수 같은 게 생기면은 2,100달러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어쨌거나 2,100달러 이탈이 되면 일단 조심은 해야 된다. 다시 올라오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이탈되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안착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 그냥 다시 사는 게 맞지. 이탈된다고 해서 뭐 막 그냥 어 이건 스탑허팅이다 이러면서 버티는 거는 조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 지지선이 너무 커요. 갭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은 2,100달러 반드시 좀 사서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2,100달러 선에서 이제 다시 반등해서 2,5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뭐 비트코인이 리테스트 받으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또 움직임을 할 수도 있으니 2,100달러 선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4시간 본 기준에서 봤을 때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을 추가로 한 번 이탈을 했을 때 이더리움은 이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좀 가격 방어를 하려는 모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더리움이 과연 여기를 사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리테스트 오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저점 잡고 한 번 매수 받아봐라.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더리움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를 딱히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일단 한 번 방어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혹시라도 많이 크게 밀리면은 얘가 이제 뒤늦게 저점이 이탈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지 확실하게 좀 받고 이러면은 올라오는 거 보고 잡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또는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비트코인 조정이 만약에 깼어요. 깨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 캔들을 만들어. 그럼 이런 타이밍에서 다시 2100달러 위로 복마감을 성공을 하면은 지금 RSI 같은 경우 엄청 과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4시간 번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이거가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매수를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안 했기 때문에 저게 한 번 더 리테스트 왔을 때 2100달러 선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깨질 수도 있고 뭐 지킬 수도 있는데 뭐 지키면 좋은 거고 깨지면은 방금 깨지게 만약 깨지게 되면은 4시간 번 기준으로 뭐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좀 진입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정도 구간에 2500달러 선 왔을 때 차라리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그냥 선물 관점으로 폭넓게 이제 이거 2100달러를 지지선으로 잡고 그냥 좀 분할 시도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 절대 2100달러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홀더 입장이어가지고 잘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제 솔라나 차트도 한 번 볼까요? 원래 솔라나가 제일 좀 좋았는데 비트랑 같이 다 같이 우수수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솔라나도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이때 당시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이면은 아마 일봉 이평산 이탈 또는 155달러 이탈하면은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포지션을 안 잡으신 분들은 190달러? 189달러? 돌파 마감하면은 사라고 했죠. 네. 돌파 마감 못 했으니까 신규 포지션은 진입이 안 됐고 그러면은 가야 되는 게 일단은 여기가 이탈되면서 다음 지지선까지 무너졌으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탈이 된 거죠. 페닉셀 나오면서 그리고 일단 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런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116달러라는 저점은 일시적으로 이탈은 했지만 다시 얘는 여기를 지지를 해나가냐를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냉정하게 솔라나가 많이 올랐던 만큼 아직 전체적인 추세는 방어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일단은 다시 여기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추세가 꺾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 다시 지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지하는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좀 주시만 하고 있다가 다시 이 하락채널 돌파 나오면 그때 다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거나 지금 떨어진 상황이니까. 저 하락채널 돌파하는 거를 보고 다시 이제 진입을 하거나 그렇죠. 기다려야죠. 어쨌거나 다시 채널 안으로 회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돌파 나와야죠. 여기서 왔다가 저점 다지고 돌파 나오면 다시 사야죠.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모든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다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저 급락 나온 만큼을 회복을 하고 리테스트를 하고 다지고 다시 올라가느냐까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솔라나는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얘는 다른 알트코인 대비해서 잘 지켜줬으니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얘가 다른 알트코인도 많이 올라서 적게 떨어진 만큼 추세상으로 적게 하락한 만큼 비코인이 저점 리테스트 또는 저점을 이탈했을 때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대감이 큰 종목인 만큼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은 그만큼 더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타, 단기 투자자들 또는 단타를 좀 하는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단기적인 포지션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더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오히려 지금 솔라나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하락 채널 돌파가 나오는 거를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뚜리님이 이번 하락에 조금 더 주워 담긴 했는데 아직 확신이 안 서네요 하셨는데 솔라나를 조금 더 담으신 걸까요? 솔라나를 조금 더 담으셨다고 하는데 확신이 안 선다고 합니다. 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솔라나를? 솔라나를 담으신 거 같죠? 지금 저희가 이 얘기할 때 댓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네. 이번 하락에 조금 더 주워 담긴 했는데 확신이 안 서네요. 일단은 기다리셔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오를 거야. 어차피 오를 거고 정말 못해도 6만 달러 이상은 다시 갈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자리에서 담았다? 지금 자리에서 담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익절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 지금 자리에서 잡은 것들은 어쨌거나 익절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뭐 투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뭐 가능 무조건 나온다 이런 말은 쓱 드리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익절은 나올 수 있어요. 야나님이 제 전곡을 찍으셨습니다. 2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현지님 텐션이 빠짐하셨는데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보자는 거죠. 딱 전곡을 찔렸어요 지금. 일단 종교적으로 방언은 해줬으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담은 물량에 있어서는 익절은 하실 수 있으니 저희는 뭐 그냥 희망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XRP를 한 번 또 봐야겠죠. XRP는 뭐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정말 발행 초읽기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XRP 보는 동안 혹시 보시고 싶으신 차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일단은 XRP는 다시 하단으로 왔네요. 그러니까요. 0.5달러 선이 5.8 저격의 기준이었는데 내려와 버렸습니다. 사실 하단으로 왔고 하단으로 와서 하단에서 또 반등 잘 나왔네요. 얘는 다시 또 상단에 올라올 때까지 그냥 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XRP는 지금 몇 주 내내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크게 단기적으로 볼 게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건가요? 계속해서 DCA 하다가 이슈 하나 딱 터져서 급등하면 그때 빠이빠이. 지금 이렇게 하던 구간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난 DCA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지금부터 DCA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진입을 했을 때 이제 분할 입절을 일부는 하던 나머지는 끌고 가고. 끝이에요? 끝인가요? XRP는 그냥 뭐 크게 없어요. XRP는 뭐? 계속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계속. 제가 봐도 제가 입사한 이래로 6개월 동안 얘는 0.5달러에서 살짝 내려와 있거나 0.5달러에서 살짝 올라와 있거나 그 상태를 6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를 해서 우뚜리님이 저보고 제발 현지님이 XRP만 안 사시길 바란다고 대한민국 곡소리 난다고 하셨는데 저도 XRP는 뭐 다른 거는 가격 엄청 오르는 것도 보고 엄청 빠지는 것도 봤는데 XRP는 정말 꾸준해가지고 오히려 못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박스권 매매하기는 너무 좋죠. 그래요? 하단에서 DCA 했어봐요. 어? 올라왔잖아요. 그럼 분할 입절하고 또 지금 내려왔어. 그럼 또 DCA 천천히 좀 하다가 그럼 너무 일일이 하게 되기 때문에 진이 빠져서 XRP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XRP는 뭐 또 큰 SEC와의 소송 이슈라든지 뭔가 그렇게 특별한 급등을 일으킬 만한 게 없다면 계속해서 저 박스권을 가져갈 것 같다라는 관측이시죠? 그쵸. 뭐가 있어야 얘는 좀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야나님은 지금의 니플은 기회인 듯 하셨는데 그쵸. 그래서 승재님도 추천하시는 게 니플은 계속 DCA 하시다가 급등 오면은 빠이빠이 하셔라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차트가 없으신가 봐요. 댓글에 안 남겨주셨는데 혹시 뭐 승재님 보시고 싶은 차트 있으신가요? 지금 비트가 중요하죠. 지금 비트가 중요하죠. 어차피 알트를 봐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알트는 지금 다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미음님께서 지금 비트를 팔고 솔라나로 갈아타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를 팔고 솔라나로 갈아타는 것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솔라나가 다시 하락 채널을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비트 침 70% 비중을 일부를 그냥 조금 솔라나 비중이 조금 늘려나가는 거는 괜찮지 지금 바로 막 솔라나 비중을 높여간다.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고 솔라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채널 돌파가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하락 채널 돌파는 나와야 어? 솔라나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구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구나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감으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비중을 늘리기에는 솔라나가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단기적인 어떠한 이슈가 없죠. 네.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로 꺾였기 때문에 그런 적어도 단기적인 전환점을 보고 늘려나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쵸. 아직 뭐 오를 거다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굳이 담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박이든님 스토리지? 스토리지 코인 한번 차트를 봐볼까요? 스토리지가 S-T-O-R-J입니다. 오픈소스 클라우드 저장소 플랫폼입니다. 뭐 근데 똑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거의 한 몇 달째 맞아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알트코인이 참 쉽지 않네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지수이동 평균선 지표를 31선, 61선, 91선 이 세 가지를 딱 차트에 세팅을 해놓고 1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딱 보세요. 보시고 보시면 딱 이게 차트에 보시면 일단 역배열이다. 쳐다도 보지 말고 정배열인데 주가가 2평선 밑으로 빠져있다. 그래도 보지도 말고 적어도 주가가 2평선 위로 안착이 되면 그때부터 꼭 뭔가 좀 전환하려고 하네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정배열로 역배열의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주가가 31선 위로 타고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매수할만 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은 진짜 뭐 절대 절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보잖아요. 적어도 3월 말부터 여러분들은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잖아요. 저도 지금 이때부터 주가도 안 건드리잖아요. 추천 종목이 없다라는 거는 승재님도 뭔가 안 들어가고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알트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알트가 사고 싶지도 않고 차트 자체가 사면 안 되는 차트예요. 진짜 사면은 큰일 나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도 거의 지금 한 130일 동안 관망하고 있잖아 알트는. 우리가 이거 조금 먹겠다고 보세요. 여 조금 반등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손익비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의 상승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이런 짤막짤막한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니까 마음고생 대비 수익이 얼마 안 된다. 너무 안 좋죠. 너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만 봐도 사실 이때의 하락을 모두 다 관망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좀 차트를 트레이딩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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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를 또 구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에 보면은 지수이등병균선 지표 검색하면은 3개 정도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3개 딱 세팅해놓고 30, 60, 90 딱 맞춰놓고 보세요. 그러면은 딱 아 얘는 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블록미디어 라이브에서 이거를 봐달라고 했을 때 아 또 똑같은 소리 나오겠구나 하면은 안 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승재님의 매매 꿀팁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이러다가 컵찌근들 반등 나와가지고 나만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승재님의 매매 꿀팁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거 네 방금 솔직히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언제 사야 되고 지금 사면 안 되는 자리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당연히 딥하게 더 들어가고 하면은 여러가지 분석이 많은데 제가 그런 분석을 여러분한테 지금 여기서 공유를 드려봐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저만의 기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좀 딥한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맞다가 없거든요. 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솔직히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런 분석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로바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게 정별로 돌아서고 나서 종가가 위로 안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일단 저는 그것만 머리에 넣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그것만 머리에 일단 두시고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음님 필기하셨다고 이거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좀 과격하게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의지 열심히 불태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우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홍보 한번 해주시죠.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오면은 저희가 데일리로 비트 시황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트코인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말트코인도 좀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제 매주 주간 리포트도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첫 달은 무료죠. 신규 구독자 표현해서 한에서 첫 달은 무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코인마켓 보지 마시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리포트 구독하시면서 차라리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 열심히 희망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라이브로 돌아오고 저는 목요일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화이팅! 안녕!